네 반갑습니다 코인 승부사 박표로입니다 오늘 베이비 도지의 중요한 소식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 관련 민코인 이슈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차트 보시면 지금 베이비 도지 순 매수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매수 주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거고요 지금 계속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 세력이 분명히 가격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슬슬 타점을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 늘어나면 그만큼 유동성도 확보가 될 거고요 지금까지 상장 리스트업을 보면 이제 국내 거래소 상장 확률이 커 보이는데 업비트 상장은 매우 유력하다고 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그 근거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일론 머스크와 베이비 도지 코인의 상관관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장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베이비 도지가 매일매일 신규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거래소 상장 리스트업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업비트, 빗썸 또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죠 업비트는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세계 5위 정도 내는 이제 거래량을 보여주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정말 상장이 코앞까지 와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빗썸은 정말 수급 세력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이 제일 많이 움직여주는 거래소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잡코인이 상장만 해도 하루에 몇백 프로씩은 기본으로 갔는데 지금 코인 시장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베이비 도지가 상장을 한다? 이거는 당일 최소 5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 도지가 이번에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서 F&B 스폰서로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건 점차적으로 베이비 도지의 파급력이 시장에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폰서 참여가 100개, 200개 코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많아야지 한 20개 정도입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몇천 개는 될 텐데 이제 베이비 도지가 이런 스폰서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생태계를 넓혀간다는 건 앞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전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베이비 도지 차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냥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코인 찌랏이라고 사진 보시면 거금의 금액을 내고 지금 구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 코인 다음으로 밀고 있는 밈 코인을 지금 이쪽에서 하나 포착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제일 파급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밈 코인 또한 정말 크게 갈 건데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를 밀어줄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추정자죠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확률이 높을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보 취득한 코인도 그런 후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이 테슬라 결제를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이번 밈 코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것만으로 대폭적인 상승 예측할 수 있고요 010-9627-3205번으로 문자 0번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이번 해당 밈 코인 정보 그리고 추후 매수매도 타점까지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무료 정보니까 한번 어떤 코인인지라도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잡아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만원 정도만 잡아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문자 0번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이전에 저희가 시바이누 미리 추천드리고 거의 250% 넘게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신데 이번 밈 코인 같이 매매하실 거고요 그분들도 일단은 수익률 검증차에 소액만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이제 곧 베이비 도지 상장 가능성이 정말 유력한데요 이게 상장이 되면 밈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상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밈 코인들이 동시에 상장이 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 밈 코인 트위터 상으로 계속 언급해주면 대형 거래소에서도 이제 주목하고 밀어줄 건데요 그러면 추후에 코인베이스 상장시에 지금 해당 밈 코인 또한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겠죠 지금 같은 기회에는 이제 시험 삼아서라도 만원 정도라도 한번 담아보시고요 수익률 검증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긴급 호재 정보 누구보다 빨리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